부안하더라고 비가 없어 너 뭐야 너 진짜 왜 B가 없냐고 난 여기를 짜봤는데 여길 짜봤는데 여기가 B가 없고 여기가 C야 당황스럽다 진짜 진짜 웃긴다 소금도 뿌려! 소금도! 참기름! 앞에 소스! 소스가 없어. 간장밖에. 이거 맵게 먹어봐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고춧가루는 왜 뿌렸어, 그러면? 맵게 먹어. 이렇게 해서 비벼 먹으면 괜찮아. 다음 생 역시 제키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일키로 다시 만날게. 눈물 날 것 같아. 저는 다시 태어나도 꼭 제키를 할 거예요. 근데 저는 77로 태어날 거예요. 저는 꼭 77 아니면 76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. 저는 꼭 제키 할 거예요. 제키 멤버들 대상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? 저는 저는 생각했죠. 저는 저는 생각했죠. 저희가 초상권 안 된다고 그랬어요. 엉정하네요. 언제 그랬죠? 저요? 해체 이후부터 계속 100m 달리기 손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. 많이 힘들었죠, 우리? 저 인간이랑 같이 해서 더 힘들었죠. 이렇게 너무 맛없게 생겼어. 야,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놓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, 너. 연락 주자면 제가 넘어갈게요. 지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지각도 다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. 다들 뭐 한 3, 4시간, 2, 3시간 이렇게 늦는 줄 알아요. 한 번도 그렇게 늦은 적이 없습니다. 그럼요? 한 1, 20분? 2, 30분? 그런 정도로. 아니 왜 늦어요, 그러니까. 동생들 다 기다리는데. 유영이 얼마나 노력했는데요. 오늘도요,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돼서 날 밤 새고 오셨어요. 안 새고 오는 거예요. 비디오스타 녹화를 위해서. 뭔 일어날까 봐. 이건 진짜, 이건 큰 맘 먹은 것 같아요. 그러니 텐션이 떨어지는 거나 할게. 이거 누가 이 짓 해놓은 거야? 이거 누가 이 짓 해놓은 거야? 이거 누가 이 짓 해놓은 거야? 어? 그걸 나 훔쳐서 그거 한 입술 했어? 너 누구 수발을 그렇게 들은 거야? 운전실. 진짜 운전실. 진짜 운전실. 저녁 그때서 나이 스무 살인데 무슨 수발을 들어. 네가 내 수발을 언제 들어. 정답. 정답. 홍경민의 흔들림의 요청. 터보의 트위스트 킹. 적당히 해. 음식 나오면 받아와. 네가 왕이 아니야. 동생이잖아. Franken. 이ъcję 저 선생님의 흔들림 이렇게 설명드린 게요. McNeice 안내. 두개의 주인에 손질 리뷰aur이 배 sou vide quit. 자세한 의지가 시를скazzi兒ıyoruz.